그래서... 기다려... 뭐 하고 계세요? gvm 1-15 오케이 그래서 돌은 뭐더라? 스톤 쓰는 방법은? 그렇죠 그러면 O가 무슨 소리 됐고 여기선? 나머지 소리 중에서 소리 안 나는 이 때문에 내 이름을 불러줘야 했네요 스톤 무슨 시죠? 이름죠 그렇죠 그렇다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맨날 따지죠? 셀 수? 있어요 하나 있으면? 어 스톤 둘 이상 있으면? 스톤즈 스톤즈 이렇게 얘기하죠 와우 갑자기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니야? 오케이 그 다음 얘는? 모 쓰는 방법은? M-O-L-E 무슨 시죠? 이름 셀 수 점 하나 점 둘 두서지 하나 둘 할 수 있죠? 한 마리 있으면? 어머 두 마리 이상 있으면? M-O-L-E M-O-L-E 오케이 그 다음에 역할 인물은? R-O-L-E 쓰는 방법은? R-O-L-E 오케이 무슨 시죠? 이름 무엇? 이란 질문에 대한 이름 시죠? 셀 수 있는지 없는지? 임무 하나 임무 둘 할 수? 있죠? 그렇죠? 역할 하나 역할 둘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한 가지 역할이면? R-O-L 둘 이상이면? R-O-L-E R-O-L-E 오케이 F-O-L 쓰는 방법은? 그렇죠? 그래서 무슨 시고? 셀 수 있으니까 하나 있으면? F-O-L 둘 이상 있으면? F-O-L-E F-O-L-E 그 다음? F-O-L-E 쓰는 방법은? F-O-L-E 저 포즈 무슨 시? F-O-L-E 하다시 또는? F-O-L-E 만약에 하다시라면 이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야? F-O-L-E 누가 숨어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합니다 할 때는? F-O-L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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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쓰다가 F-O-L-E 그가 포즈 취합니다 F-O-L-E 그곳이 포즈를 피합니다 F-O-L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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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이야? F-O-L-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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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뼈는 보운 쓰는 방법은 이건 한번 봐도 동 같은데 동운이 아니고 뒤에 볼 필요 이건 동운이잖아 동운 내가 동운이 아니고 보운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은데 b o n e죠 보운 동운이 아니고 보운이잖아 무슨 시구 셀 수가 있고 어버운 보운스 포스 쓰는 방법은? 공모는 하나 있으면 보스 둘이 있으면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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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우스 쓰는 방법은? 복습다하고 왔지 둘다 손소독해야지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 포우 쓰는 방법 포우 이름 치고요 셀 수 있기 때문에 포우 포우즈 포우 포우 쓰는 방법 이름 치고 셀 수 있기 때문에 어허우즈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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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비 오니? 지금 비 오니? 지금 비 오니? 오케이. 오케이. 죽겠습니다.